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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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문자예라 평소대로 여기 카메라에서 봤 안녕하세요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잠깐 마음속으로 한국말처럼 읽어봅시다 한국 가나다라처럼 이렇게 읽어봐 유창해야 돼 스마트폰이 없던 스마트폰이 없던 친구들과 함께 전체에 박 스마트폰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확인해 브라이언 학생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요? 시작 시작 해외 학생 스마트폰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책을 읽고 전체 공유회에 전체 공유회에 오늘 내가 접은 뒤지면 완전히 프라이언 학생 스마트폰을 확인해 그만두기 스마트폰을 확인해 스마트폰으로 그만두기 유럽에 있는 오옹하니 메이크업 잡ным Whatever. 미국에서 태어났다 는 주? 발음을 많이 đâu 진짜 minute 우리가 국력이 강해서 cre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국말로 배우죠? 싱가포드도 한국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는 도구야 English is a tool of success 성공의 도구지 그냥 not purpose